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박정희의 존재는 1961년 5.16 군사정변에서부터 1979년 11.16에 이르기까지 무려 18년 동안 이어졌던 통치기간을 비롯해 12.16 직후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등으로 본 모습을 드러냈던 전두환 노태우로 대표되는 신군부의 등장과 그의 정치적 라이벌로 각자 세력화하기 시작하여 끝끝내 대한민국 대통령에 선출되었던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그의 딸로서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아 대한민국 최초로 당선된 여성 대통령이자 탄핵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던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인물들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가 우리 현대사에 끼친 막대한 영향에 대해서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로 평가받는 만행들 뿐만 아니라 한강의 기적을 읽어낸 국부로 평가받는 공적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가 통치했던 18년 동안 분명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근원적인 빈곤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국가나 단체들로부터 원조를 받아야만 살 수 있었던 원조대상국에서 한해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는 수출지향국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번 제4공화국 열전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 꼭 기억해야 할 인물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의 키플레이어 정주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으로 가는 길에 있어 당시 제19대 22대 상공장관 박충훈을 비롯한 상공부 관료들이 적극 주장한 수출지상주의를 받아들여 1964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로 수출 1억불을 달성한 후 1965년 구근을 걸고 천명한 수출지능과 1970년대 초반 갑자기 불어닥친 닉슨 독트린이라는 경랑 속에서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을 한데 묶어 발전시켜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는 공업구조계 편론이라는 국가산업 기본 모델을 제시한 당시 상공부 관공차관보 오원철을 경제제2수석비서관에 앉히면서 1973년 연두기자회견에서 공식 선언한 중화학공업 육성 이 두 번의 결정적인 선택을 한 박정희 대통령의 곁에는 그 누구보다 믿고 있었기에 가족의 뒤까지 부탁하려고 했던 박태준이 있었고 박태준은 이러한 박정희의 무한한 신뢰에 응답하듯 포항종합재철소라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1965년 수출지능과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선언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1981년을 기한으로 꼭 달성하고 싶었던 목표 수출 100억불과 1인당 국민소득 1000불을 달성하기에는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의 역할을 넘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으킨 한강의 기적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입니다 박정희보다 2년 빠른 1915년 지금은 북한 땅이 된 강원도 아산리에서 정봉식과 한성실의 장남으로 태어난 정주영은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등 여러 차례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특유의 추진력과 실행력으로 가진 역경들을 이겨냈고 미군과 이승만 정권의 전후 복구 사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정주영의 현대건설은 1961년 1월 당시 손꼽힐 정도의 고층 사옥을 서울 한복판에 신축하여 이전할 정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적인 건설사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정주영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니 그게 바로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이었습니다 총칼을 앞세워 윤보선 장면 민주당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군정은 자신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혁명 재판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4.19 혁명 당시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던 이승만 정권의 수뇌부들이나 동대문 사단 이정재로 대표되는 정치강패들을 비롯해 삼성 이병철로 대표되는 부정축제자들을 잡아들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이미 민주당 정권에서도 부정축제자로 몰렸던 현대 정주영의 운명도 바람 앞에 촛불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이병철로 대표되는 부정축제자들은 박정희 군정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면서 오늘날 정경련의 전신인 한국경제인협회을 만들어 위기를 모면했고 당시 현대건설 창업주 정주영도 한국경제인협회의 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 군정과 이후 셀프 민정이왕으로 출범한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핵심 역할을 하면서 더더욱 승승장구 해나갔습니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양화대교 한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의 주요 대교들을 비롯해 1960년대 이대토목 공사로 손꼽히는 소양강 다목적댐과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도맡았으며 영월 군산청평 인천화력발전소 화천수력발전소뿐만 아니라 단양시멘트공장과 한국비료 울산공장 등을 완공하는 등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던 건설현장 전국 방방곡곡에는 정주영의 현대건설 깃발이 나붙였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국토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굳건한 신뢰를 얻게 된 정주영은 시공업체로 선정된 1967년에는 경부고속도로 위를 내달릴 현대자동차를 완공한 해인 1970년에는 현대시멘트를 설립하며 거침없이 사업 영역을 확장해나갔고 중공 바로 다음 해인 1971년에는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시멘트 등을 아우르는 현대그룹을 출범하면서 명실상부 재벌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렵 포항 영일만 일대 허허벌판에서는 포항종합제철소라는 또 하나의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당시 삼성개헌에 성공하며 서서히 독재체제를 갖춰나가기 시작한 박정희는 포항제철에서 생산할 철을 활용하면서 수출 활로도 개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골몰한 끝에 여러 계열사들을 거느리며 사업 확장에 여념이 없던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을 만나 조선소 건설을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조선소를 만들고 선박들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해외 차관이 필수였던 상황에서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에 차관을 제공하는 것에 그나마 우호적이었던 국가들마저 모두 하나같이 외면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에 맞닥뜨린 정주영은 영국 박클레이즈의 문을 두드렸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에 정주영은 당시 영국 선박 컨설팅 업체 AMP를 찾아가 당시 우리나라 500원 지폐에 그려져 있던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영국 박클레이즈와의 협상에서 도움이 될 추천서를 받아냈고 영국 수출신용보증국의 보증을 받기 위해 그리스 해운사 선엔터프라이즈를 찾아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파격적이고 배포 넘치는 협상을 통해 26만톤 유조선 무려 2척을 판매하는 계약을 따내면서 콧대 높던 영국으로부터 차관 5천만 부를 들여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본인 특유의 추진력과 배포로 영국에서 돈을 구한 정주영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조선소와 리바노스로부터 수주한 배들을 동시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에 각종 플랜트들 뿐만 아니라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까지 건설할 정도로 지상에서 무언가를 짓는 것에는 도가 텄던 현대건설은 쉿빌딩, 말 그대로 배를 만드는 것 또한 철을 덧대 대형 건물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울산 해안가에 모래를 파내고 바닷물을 퍼내가면서 암벽을 만들고 도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배를 만들어 나갔고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목숨까지 잃어가며 밤낮없이 고생한 끝에 착공한 지 2년여 만인 1974년 울산 해안가 부지 60만평 위에 70만톤급 드라이 도크 두기를 갖춘 조선소와 길이 345m, 폭 52m, 높이 27m에 26만톤 유조선 애틀랜틱 베러노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과 젊은이들 수십 명의 희생을 통해 일궈낸 울산 조선소 건설과 초대형 선박 건조는 당시 중화학공업 육성을 천명한 박정희 정권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동한 지 얼마 안 된 포항종합제철소의 철을 대량으로 사용해 줄 훌륭한 거래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차관을 제공해 주었던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출 활로까지 개척하여 1974년 당의 연도 수출 1억불탑을 달성하는 등 다방면에서 동반 상승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그룹의 조선업 진출은 당시 해외 진출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현대건설의 부진을 만회해 주는 것을 넘어서 바로 이듬해인 1975년부터 본격화된 중동시장 공략에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주었고 이란 반다르하바스 동원운연조선소 수익계약을 시작으로 총 공사 규모 1억 3,700만불의 발해인 아랍 쉿빌딩인 리페어야드 조선소 건설에 이어 총 1억 9천만불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해군기지 확장공사까지 따내는 등 현대건설은 울산 조선소 건설을 계기로 1975년 중동지역에서만 1억불이 넘는 대규모 공사계약을 연이어 수조할 수 있었으며 1976년 6월에는 현대그룹과 정주영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재벌로 등극하게끔 한 총 공사금액이 무려 9억 4천만불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건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1차 오일쇼크로 인해 전세계는 허덕거렸지만 산유국들이 질비한 중동지역은 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쉽사리 중동 진출을 못하고 있을 당시 정주영은 또 다시 발상을 전환하여 해외 유명업체들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건설 비용을 써내며 대규모 공사계약들을 입찰해냈고 사온을 걸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과감한 방법으로 기적을 만들어냈던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건설계약 당시에도 과거 이승만 정권 당시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힘들게 했지만 이때 지켜냈던 신용으로 정부주도 전후복구 사업을 거의 독점할 수 있었던 고령교 복구공사와 최종적으로는 적자였음에도 경부고속도로 완공의 큰 밑바탕이 되어주었던 태국파탄이 나라티와 고속도로 건설 등 그때 당시에는 다소 무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정주영의 동생이자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의 교섭에서 큰 역할을 하며 현대건설을 함께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인영마저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까지 무릅쓰고 기어코 쟁쟁한 해외 경쟁업체들의 제한금액의 절반도 못 미치는 10억불 이하의 공사 비용과 아무 조건 없이 공기를 8개월이나 단축하겠다는 파격 조건들을 제시하며 입찰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서로 의지하며 함께했던 동생 정인영과도 다투며 말도 안 되는 공사 비용과 공사기간을 질러버린 정주영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해안에서 수마일이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30만톤 초대형 유조선 내척을 동시에 정박시킬 수 있는 오픈시 탱커 터미널을 건설하는데 무게 550톤의 10층 건물 높이만한 강철로 된 재킷이 무려 100개 가깝게 필요한 상황에서 공사 비용을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기자재들을 사막뿐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 국내에서 직접 조달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강철 재킷 89개 뿐만 아니라 공사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들을 여러 땜목에 나누어 담고 빠지선들로 이 땜목들을 끌어서 35일간에 걸쳐 무려 12,000km를 세계 최대 태풍권인 필리핀 해양과 해상 계절풍인 몬순이 부는 인도양을 지나 조달했고 조달한 물자를 받은 사우디 건설 현장에는 현대건설 근로자들이 교대 근무를 해가며 주말에 제대로 된 휴식 하나 없이 하루 24시간 꼬박 작업에 매달려서 마침내 1979년 또 하나의 기적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울산 조선소 건설 경험을 밑바탕으로 1975년부터 본격적으로 중동에 진출하여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이 기업의 운명을 걸고 추진한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발판 삼아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바레인 이라크 리비아 알제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에서 진행된 공사 중 무려 35%나 따낼 수 있었고 현대건설은 1976년 수출 10억불탑이라는 대업을 달성하면서 1977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출 100억불 시대를 열어져 치는 선봉장 역할을 했으며 같은 해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도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재벌로서 정경련 회장에 등극했습니다. 현대 정주영의 발자취를 보면 그야말로 드라마보다도 더욱 극적인 일화들이 넘쳐나며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하나하나 모여 수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으로 가는 길에서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기업들보다 뛰어난 키플레이어 역할을 해왔지만 그에게도 지우고 싶을 만큼 민망하고 부끄러운 흑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8년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이 대한민국 개인소득 1위에 올랐다는 기사가 나올 무렵 박정희 정권의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 언론인 등 200명이 넘는 당시 사회지배층 인사들에게 현대건설이 당시 가장 핫했던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특혜 분양했다는 초대형 정경유착 사건이 터졌고 이로 인해 죄값을 달게 받았어야 할 최종 책임자인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은 자신의 둘째 아들 정몽구를 대신 옥살이 시키는 것으로 간신히 모면했지만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은 이 당시 박정희 정권과 정주영의 현대그룹이 얼마나 깊고 넓게 유착되어 있는지를 단번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박정희 군정이 시작된 1961년 총 자산이 1억 4천만 원에 불과했던 현대건설이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마지막 연도인 1976년에는 총 자산이 1967억까지 불어나 박정희 체제 하에서 무려 1400배 이상 성장한 과정들을 덮어놓고 극찬할 수많은 없는 씁쓸한 이면을 들쳐낸 사건이자 밤낮 없이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냈던 우리 근로자들의 피와 땀을 욕되게 하는 추악한 짓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산 정주영이 12.6 직후 들어선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서도 할 말은 하며 버티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으로 가는 길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몸바쳤던 모습들과 1988년 일명 오공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편으로는 체념한 듯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가 가득 찬 듯 회안이 섞인 대답 이후 국민들이 이임한 권력을 남용하는 권력자들의 후암무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1992년 대권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직후 겪어야 했던 정치보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0세기 최후의 전의예술이라 극찬받았던 1998년 두 차례나 이뤄졌던 솟대 방북과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비경을 직접 구경할 수 있었던 금강산 관광까지 2001년 삶을 다할 때까지 그가 쉼없이 걸어오며 보여줬던 비범한 발자취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